고고쇼 첫번째 순서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앤스탑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다음 거래일 흐름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 골드 박수범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시장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이번 주에 CPI가 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이 어제 또 나왔었죠.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좀 하락되었다라는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시장에 좀 안도 랠리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보게 되면 오늘 뭐 장중에 해외 선물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았지만 외국인들의 코스타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오늘 또 2% 정도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이런 반도체 쪽도 움직임이 아주 좋았고 장비 쪽도 괜찮았고요. 그 외에도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크게 움직였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만들어지고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언제든지 매수하겠다는 대기 매수 물량이 좀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하루였기 때문에 다음 주도 분명 좋은 호재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대한 적극적 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이제 고생껏 행복 시작을 좀 생각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 대응을 할 수 있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고앤스탑과 함께 시장 정리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지난주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 70% 기록해 주셨습니다. 더 좋은 성적 오늘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뜨거웠던 키워드 10위까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반도체 대장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빠져서 올라왔다면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면서 1위를 차지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시에모아 코로나19 연달아 2,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강행하게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 오늘 매기가 쏠렸고요. 2차 전지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하와 추진 6위, 반도체 장비 7위 위치해 있고요. 스판덱스 8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MLCC가 9위를 차지했고요. 건설 기계가 그 아래에 위치하면서 오늘 다양한 키워드들이 오늘 인기 검색 상위를 메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종목명을 열어볼 차례죠. 종목명과 함께 종가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빨갛게 점철되어 있네요. 삼성전자 2% 넘게 상승하면서 8만 전자가 깨진 지 하루 만에 다시 8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 상승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파미셀, 또 모더나의 mRNA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로 부각받으면서 급등 보여줬습니다. 현대위와 2%대 SK이노베이션은 4%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2차전지 대형주들 모두 빨간불을 퀸 하루였습니다. 특수건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급등했던 종목인데 어제는 좀 깊이 빠졌다가 오늘 하락폭을 그대로 회복하는 오늘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9.5%, 효성TNC는 4.29% 상승하면서 또 효성TNC, 스판덱스의 가격이 상승한다, 인플레의 수혜를 입는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5.75% 상승했고요. 진성TEC 4.71%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 한 종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뜨겁게 올라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와의 협약은 바로 부정했지만 또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지만 좀 유력하게 CMO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백신 관련된 문제들이죠. 우리가 좀 저녁에 9시 뉴스만 되면 항상 접할 수 있는 게 백신 공급이라든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접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백신을 지금 현재 관련된 모더나와 관련된 mRNA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백신 쪽에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 부분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모더나에 대해서는 지금 부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오늘 좀 주가가 크게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고 연기금도 최근에 7일 연속 매수했었고 투신도 7일 연속 매수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3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100만 원을 좀 넘기는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여주고 특히나 모더나와 지금 협의 중인 부분들 확장되지 않은 부분들 그 부분들이 확장이 정말 된다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보고 좀 계속해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 좋은 호재가 나와서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게는 또 한번 또 투자 심리가 좀 살리는 좀 의미 있는 또 상승이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많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물려계신 소위 이제 물려계신 투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듯이 이렇게 또 호재가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또 반응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도 오늘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었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좀 다음 주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하나의 또 주도 섹터로서 다음 주에 움직임을 보여주게 좀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급등한 건 이 하나의 종목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심을 좀 회복하는 좋은 발걸음이 되지 않았나라고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상승 추세 보여준 또 자동차 부품주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5년간 미국에서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8조 원대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부품주 특히 미국형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위와 오랜만에 좀 반등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5월달 들어서는 좀 전체적인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지수가 하락 대비해서는 오히려 좀 반등 흐름이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뭐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현대위와도 지금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도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나오고 있고 뭐 그에 따라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좀 4월달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었는데 5월달 들어서는 좀 수급의 움직임들도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는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추세적인 변화가 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균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위와는 거기에 딱 맞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위와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현대위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 대체로 좋았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장중의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좀 약간 밀린감도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만도가 오늘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리고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인지 컨트롤스와 같은 종목들도 하나의 또 움직이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튼 좀 같은 섹터 안에 있는 자동차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양호한 움직임들, 현대위와의 GMG 분위기들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2차전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SK이노베이션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원유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또 입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또 내년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더 전망도 좋다라는 평가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라고 외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4%나 올라왔어요. SK이노베이션 올라온 게 아니라 삼성 SDI도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리고 LG화학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튼 그중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은 삼성 SDI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케미칼과 같은 소재 쪽, 2차전지 소재 쪽도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보면 장비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임을 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나기술을 비롯해서 A프로도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2차전지 이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지수 하락했다는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로 보고 있지는 않고 단기적인 조정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 위치에서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석유과학 쪽을 비롯해서 정류 쪽의 매출과 영업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지만 2차전지 쪽으로도 지금 현재 조금조금씩 좋아지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다음 주도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 밀렸던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까지 반등이 나와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도체 관련주도 짚어볼게요. 한미반도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K-반도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탄력 얻어갔는데요. 또 특히 한미반도체는 유니마이크론과 함께 32억 원 규모의 반도체 장기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하면서 또 핫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얘기가 좀 나왔죠. 약 10년 동안 5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시장을, 반도체의 경쟁력을 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아무튼 반도체,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2위 업체도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놓고는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분위기 자체가 워낙 미국의 기술주들이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 주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수급적인 움직임들도 좋지 못했고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지 못하고 조정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인데 이런 또 우리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반도체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2016년도에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 얘기가 중국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런 반도체가 하나에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그 해계머니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리드가 되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했습니다. 총도 잘 쏘고 미살도 잘 날리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해계머니를 가져갔다면 이제는 IT 시대입니다. 그게 야말로 누가 얼마만큼의 정말 좋은 정보력을 가지고 싸워나가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다음 주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테스트도 있고 여러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 오늘 9.5%라는 단기적인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한미반도체 주변 관련된 종목 장비업체들도 좋고 소재도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고 부품도 괜찮은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다음 주 삼성전자에 또 미국 투자, 반도체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슈들 하나의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고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한미반도체까지 4종목 연속 기분 좋은 빨간불을 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볼게요. 네, 효성 T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판덱스의 가격이 2분기에 더 상승할 전망으로 또 2분기에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죄송합니다. 스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고쇼에서 과거에 캐나다 기업 룰루랄라라고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이 룰루랄라가 아니라 룰루레몬입니다. 룰루레몬인데 아무튼 룰루레몬이 쏘았던 조그마한 공이 전 세계적인 스판덱스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룰루레몬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집안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입고 다닐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었고 룰루레몬의 실적이 상당히 증가하는 걸 보고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의료업체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었고 그에 대한 스판덱스 가격이 오를 정도로 수요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좀 진행 중이긴 합니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효성 TNS가 많이 오르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효성 TNS에 대해서는 놓아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2평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줬고요. 오늘 비록 4%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현재까지는 유볼도 그렇고 ROE도 그렇고 지금 EPS 상으로도 흐름들을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차익을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수했다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주가에 충분히 선 반영되어서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는 그래도 일부 차익 매도를 나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점에서 저는 이제는 스판덱스를 놓아주자. 그리고 효성 TNC에 대해서는 일단 차익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TNC 그동안 흐름 상당히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놓아줄 때다. 매도를 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열어보면요. 네 오늘 효성 TNC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고 주셨는데 이 중에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를 아주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갈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려온 건 어떤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공매도에 따른 기술적으로 하락을 한 부분들이지 삼성전자의 어떤 성장 펀더멘탈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저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그리고 투자 전략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삼성전자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손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간에는 최근에 워낙 조정이 좀 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도 조정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될 수 있다. 7만 전자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의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거기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젊으신 분들이 부동산에 많이 영크를 했지 않습니까? 진짜 영혼을 끌어들여서 정말 집을 사긴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삼성전자가 6만 원, 7만 원까지 내려간다면 오히려 삼성전자에 영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마운 거죠. 땡큐고 감사한 거죠. 항상 우리가 주식할 때는 그렇습니다. 항상 뭔가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뭔가 뒷통수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좋은 기업과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의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일단 목표 가격은 저는 1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 매수가는 특별히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삼성전자를 매집을 해나가야 되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충분히 10만 전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걱정 많으신 분들 상당히 계셨을 텐데 오늘 매니저님 발언으로 좀 불안감을 덜어 가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지정해 주셨고요. 오늘 고앤스탑은 박수범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